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나 그분이 정확하게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하면서 첫 번째 유형이 거미형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거미줄을 쳐놓고 있다가 곤충들이 걸리면 잡아먹는 거미처럼 이기주의적인 인간을 말합니다 이 땅에 있으면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개미형 인간입니다 개미형 인간은 부지런히 일하고 단결심이 강하지만 어디까지나 자기들끼리만 뭉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 인간을 말합니다 어느 공동체의 발전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을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세 번째 유형은 벌꿀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꿀벌들이 열심히 꿀을 만들어 자기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다시 말해 이타 주의적 인간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사람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 유형이 너무 좀 우리에게 와 닿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을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이렇게 우리의 자신에 물어본다면 나는 도대체 어느 유형의 사람일까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떤 부부가 결혼하여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살았는데 이 부부는 거미형으로 살았다고 해요 결코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인생 철학으로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구두새처럼 살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으니까 자식들이 그 부모를 싫다고 떠납니다 자연적으로 손자들도 싫어하게 되었다고 해요 어느 날 산에 놀러 가는데 돈을 아끼기 위해 택시를 타거나 버스 타거나 뭐 이런 그걸 아끼기 위해 걸어가기로 둘이 결정을 하고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파른 경사를 오르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감 날 좀 업어줘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참 남자 체면에 이거 노하면 안 되니까 일평생 한 번 업어본 적이 없었던 또 업힌 적이 없었던 할머니가 날름 할아버지 등에 업힙니다 하다가 할머니가 할아버지에 묻습니다 영감 무거워? 하고 물었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런 무겁지 얼굴이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많이 무겁지 하더라는 겁니다 기분이 상한 할머니가 금방 내려달라고 하더니 다시 둘이 걷다가 항상 손해보고는 살 수 없는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할멈 나도 좀 업어줘 기가 막힌 할머니였지만 어쩔 수 없이 업어주었답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약올리는 목소리로 그래도 생각보다는 가볍지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허파는 바람 들었지 양심 없지 너무 가벼워 하더라는 거죠 세상 살면서 일생이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하여 자신의 기쁨을 사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더라도 자기 기쁨을 최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쁘게 하자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반복되어 나오는 오늘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기쁘게 하자 우리 교회 생활 기쁘게 하자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자 단지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대로 또 보시는 대로 우리가 선교 우리 바자회를 한 지 꽤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선교 바자회는 매해가 갈수록 더 많은 열정을 통해 참 1년에 주어진 우리 단기 선교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재정적으로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 바자회를 통하여 그 한 분 한 분들의 흰생과 헌신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이 기쁨을 얻고 또 다른 분들이 거기에 유익을 얻으며 또 어떻게 보면 혜택을 누리는 귀한 어떤 장이죠 그래서 함께 연합하는 모습 함께 돕는 모습 함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선교 바자회가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 정신이 계속 이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가운데는 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니 파킹장도 모자라는 교회에 파킹을 절대 못하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해 마세요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선교에 대한 열정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는 선교 바자회 우리가 조금 내 불편을 통해 다른 분들이 유익을 얻고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건 참 귀한 일이죠 어떻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밖에 파킹을 하고 이 예배 들어오신 자체가 선교를 돕는 마음이고 선교를 돕고 있다라고 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이번 여름 선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자기를 기뻐하는 삶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성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이 자기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거죠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것도 교회를 다니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영화 관람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믿게 되면서부터 사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늘 자신만 보다가 철이 들어 성인이 되어 나이가 들고 결혼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위주의 삶이 아니라 배우자인 남편을 생각하게 되고 또 아내를 생각하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를 생각하며 살듯이 삶의 패턴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녀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무관심하게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업무에 관해서만 충실히 하던 사람이고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그 다른 직장 동료가 그것을 도와주었을 때부터 어떻게 되죠? 그 직장 동료를 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좋은 유익을 주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무언가를 플러스되는 인생을 살게 해 준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을 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삶의 모습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이게 어느 날 믿어지면서부터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내가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내가 내 삶의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걸 믿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에도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러잖아요 겸손이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때부터 이제 자기를 기뻐하는 삶의 포로가 되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할 때는 십자가가 경험이 안 되었을 때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내 위주로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내가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내 부족한 모습에도 날 사랑하셨던 주님 그래서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약한 나 무력한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제는 가치 있는 나 목표가 있는 나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 나로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바로 그 부분을 사도마을이 고백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선포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마을이 자기의 기쁨이었죠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때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또 한 명의 기독교인을 내가 잡았다 마치 훈장을 하나 단 거죠 100명을 잡아다 넣었으니 100개의 훈장을 찬거나 마찬가지로 자기의 어떤 그 self-satisfaction이죠 자기 자기 만족을 통하여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사도마을이 변하잖아요 편합니다 오늘 보세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더 이상 나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조금 발전되면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 또 살아갑니다 좀 더 그 지경이 넓혀지면 자기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전부 다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 특히 우리의 원수까지도 기쁘게 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한 자는 약한 자에 대해서 그들을 담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강한 자가 누군가 약한 자가 누군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이 강한 자가 강한 자로 계속 남기 위해서는 약한 자를 무시하고는 절대로 강한 자로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강한 자는 그 강함 때문에 타락하고 강함 때문에 쓰러지고 강함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강하면서도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을 강한 자로서 지속되도록 놔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왜? 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기 때문에 그 강한 자는 자기가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강함을 주신 것에 대한 그 사명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이 자기를 기뻐하는 삶을 뛰어넘어야 하는 그 사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1절에 나온 대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준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양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되라고 말하죠 강한 자가 되라 아마 가정에 아들을 두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자란 분들은 아마 아버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을 겁니다 너 나가서 얻어맞고 오지 마 걔를 때리더라도 얻어맞고 오지 마 그럽니다 그게 쿨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나가서 얻어맞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 속에 생각에 인식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맞지는 말고 내가 때리기는 해야 된다 이런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하라 힘이 숭배되고 힘이 최고다 힘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고 힘이 있는 자가 대접받는 사회다 힘 있는 자가 기뻐하는 사회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이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강력한 힘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세상의 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갈까요?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믿음에 있어서 자신이 강할지라도 비록 경제에 있어서 자신이 강자일지라도 비록 지식에 있어서 자신이 강자일지라도 비록 권력에 있어서 자신이 강자일지라도 약한 자를 배려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일 이게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죠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을 주라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라는 말씀했습니다 가정에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갓난아이일수록 많은 사람의 손이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은 상대의 약점을 노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약점을 담당해 준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초신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모를 때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분을 도와 교회의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관에 관하여 잘 정리가 되어 성숙한 그리슨이 되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훈련을 받죠 훈련을 통하여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2년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갓난아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과거에 시험들만 한 거에 또 시험들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넘어진 거에 대해서 또 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약한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1절에 마땅이라고 말하죠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이 이 마땅이는 원래 빚지다는 뜻으로 단순한 권고 이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담당하는 것은 무거운 것을 지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십자가가 무엇이죠? 철저히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권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떤 라잇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강한 분인데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흘 후에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죠 약한 자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사 모든 만물이 무릎 꿇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십니다 누구나 다 약점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다 약점이 있어요 저도 이 목사도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약점이 있으니까 내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것도 잘못된 자세지만 그 약점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요 이게 참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믿음의 거인이었다고 신앙의 거인이었던 분들을 보시면 다 나름대로 약점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잘했어요 그렇다고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자기 아내를 말해요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너무 이쁘니까 뺏길까 봐 말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죽을까 봐 거짓말했어요 모세는요 성격이 급했어요 급해가지고 그냥 때렸더니 죽었어요 성격이 급하면 그렇다니까요 이를 저질러 놉니다 그리고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욕심적입니까? 욕망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에 야곱 같은 사람 야곱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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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로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그 약점입니다 바울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건강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게서 옮겨주면 안 됩니까? 이것만 없으면 내가 정말 더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은데 하나님 보니까 아니야 그게 너에겐 꼭 필요한 거야 그런 의미에서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담당해주면 서로가 기쁘게 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상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약점을 가지고 긁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가지고 내가 담당해주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삶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기쁘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다 선을 이루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서 악을 이루면 안 됩니다 이웃을 망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부하의 부인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부하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 앞에 세워놓고 죽게 합니다 이것을 나단 선지자가 알았습니다 그때 다윗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나단 선지가 가서 왕이요 그 정도 가지고 마음 아파고 양심의 가칙을 느낍니까? 이 모든 게 다 왕의 것 아닙니까? 라고 했다면 역사가 달라졌겠죠? 근데 단호하게 나단 선지자는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 죄를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는 기쁨이 그 왕궁에 다시 임합니다 하나님 회복해 주시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통해 다윗이 나단까지 죽였다면 그럼 다윗은 끝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의 약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합니다 그게 결국은 그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나에게 유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는 나단의 저 지적이 나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젊었을 때 중년 부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룻밤 잠을 자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단호하게 이렇게 창세기 39장 9절에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 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라고 고백하고는 도망갑니다 여러분 도망갔는데요 이 아줌마가 남편에게 제가 말해요 나를 그랬다고 그럼 어떻게 되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갈 일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그걸 그 자리에서 요셉에게 상을 유치고 잘했다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뒤로 아무 말씀 없었지만 침묵하시는 가운데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 요셉을 인정하십니다 이것이 선을 이루는 기쁨입니다 어떤 선이었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이 요셉의 가족을 구원시켜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것에 선을 이루는 기쁨이 다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험담하면서 맞장구 치며 기뻐하는 기쁨 아닙니다 남을 나쁜 사람 만들면서 기뻐하는 기쁨 아닙니다 어느 성도를 아니 교회를 파괴하면서 기뻐하는 기쁨 아닙니다 서로를 기쁘게 한다고 해서 죄를 지으면서 기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모여 험담하면서 기뻐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비굴하게 아부하면서까지 기쁘게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에 우리가 단호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 내가 지금 누구하고 함께 나누는 이 대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선을 이루는 기쁨일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실망하고 누군가가 시험에 들면 그 말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변덕스러운 사람의 마음을 맞추어 기쁘게 하는 말은 아니라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편의주의로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서로 충돌될 때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을 택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덕을 세우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 성경에는요 무의식 가운데 아니면 성경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 가운데 덕을 세워야 하는 이야기가 판이 나옵니다 덕을 세웁니다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요 내가 믿음만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우선순위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뽑으라면 덕 세우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겁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덕을 세워야겠죠 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예화가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가정의 성도 가운데 그 자녀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직이 되었고요 같은 어떤 또래의 학생이 있는데 거기도 집사님의 가정이에요 그 아이는 졸업이 지금 늦어졌어요 취직도 안 돼요 그런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말이에요 그런 분은 우리에게 없겠지만 그 취직되고 졸업한 그 부모에 가서 아 집사님 아유 자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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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그러면 그 옆에 든 사람이 어떨까요? 마음이? 마음이 상하겠죠 그런 말도 다섯 번 할 것 그냥 한 번 하고 뒤로 네 번 하면 되잖아요 왜 그 앞에서 다섯 번 다 하냐고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아는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는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나와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성도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 관계인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로만 자꾸 풀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회자는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죠? 목사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빼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 실수하는 법입니다 어느 성도와 목회자가 가깝다? 그런 일도 별로 없겠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모든 성도하고 다 가까워져야 하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할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죠 누구만을 듣고 누구만을 듣지 않는 포지션이 아닙니다 다 동일하게 들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건 왜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교회를 오래 다녔고 덜 다녔고 이거 상관없이 들어야 할 그래서 예수 그리스로를 빼면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잘 마무리 져야 되는 거죠 그게 덕을 세우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성경에 주시는 말씀은 그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건 3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나니 그랬어요 누구도요? 그리스도께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범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게 참 이 단어가 들어갔다면 조금 더 강하게 우리에게 와 닿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뭐냐면 3절 앞에요 그러니까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3절의 내용이 더 우리에게 와 닿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선을 위해 기뻐하며 왜 덕을 세우는 일에 기뻐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모범이 있기 때문이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그분이 비굴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권한의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비방까지 받았다 라고 오늘 3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비방도 받고 모독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받으려고 저 사람은 계속 친해야 되니까 그게 주 예수 그리스를 통한 교제가 아니라 그냥 단지 인간과 인간관계의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그 내가 받아야 할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다 보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가 첫 번째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목표를 품고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공동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시작되는 걸 보면 1장 10절에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 로마 교회에게도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으로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연약한 자를 세워 한 신앙으로, 신앙으로, 한 비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런데 로마 교회에 다양한 습관과 다양한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 때문에 금이 가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로마 사도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늘 이러한 문제거리가 있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14장에도 나오는데 로마 14장에 고기를 먹느냐 채소를 먹느냐 특별한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 문제에 관해서 유대적 관습에 벗어나지 못하여 음식 날짜에 대한 그 유대적 규정을 양심적으로 꼼꼼하게 지키는 자들 여러분 그 코쇼가 있잖아요 오늘도 유태인들이 먹는 코쇼 음식이 있는데 그 코쇼 음식의 정의는 이겁니다 어떻게 그 고기를 잡았느냐 그 소를 잡았느냐 그리고 소를 잡은 후에 얼마 시간 안에 이것이 짝짝짝 돼야 되는데 그거 상관없이 고기를 잡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큼 지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코쇼다 코쇼다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것이 잘 정리가 돼서 준비된 고기를 먹느냐 아니면 이방인들이 그거 생각 없이 개념 없이 고기를 먹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솔직히 말하면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그렇고 포함해서 1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강한 자들이 그게 유대의 율법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고기든 이방인들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고기든 솔직히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고기를 먹어도 그게 우리의 영향,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신앙이 낮은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먹었을 때 시험에 들 수 있는 확률이 있고 반대로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먹은 것에 대해서 이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낮은 사람들이 또 시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한 자들이 그 약한 자들을 담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것은 아니고 생활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설명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직접하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고 또 성경에 게시된 객관적 진리들에 비춰볼 때 선악과 이것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즉 의식 문제, 관습 문제, 문화의 차이 등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아픔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다면 교회가 나누어진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타협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에 예를 들어 교회 오는데 오늘 어떤 색깔 옷을 입고 와야 하나요?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골프를 쳐도 됩니까? 아니 내가 사업하는 목사님 때로는 말이에요 만나가지고 이것저것 몇 잔을 해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 물어보는 자체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약한 자죠 교회 피아노는 어디에 놓느냐 색깔은 뭘로 하느냐 뭐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시험들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수정교의 성도인들 그런 것 때문에 시험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들지 않습니다 그런 것 자체를 와서 물어보는 자체가 신앙의 기쁨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죠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렇죠? 마시던 먹던 어딜 가던 무슨 운동을 하던 이게 끝에는 뭐예요? 덕을 세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담당한다 이런 것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상하게 하지 말라 바로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소속된 한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타인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타인에게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예술 그리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젊은이와 나이 드신 분과 초신자와 기존 신자와 복음송을 많이 부른다 아니면 찬송을 덜 부른다 악기 문제 주여 삼창 부르고 왜 기도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닿는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4장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았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주를 위하여 하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의 시판대에 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15장에 오셔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고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왜?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예수님도 자기 기쁨을 위하여 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비난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나는 수치를 당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존심이 상해도 나는 손해가 된다 하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할 수 있다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이야기 때문에 내가 시험 드는 거 여러분 그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판단으로 내 자존감이 쓰러지고 넘어진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담당하신 일들을 통해 우리도 약한 자를 담당할 수 있는 성숙의 강한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름으로 추건드립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성도 간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기쁨의 주님을 기뻐하는 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우리 성도 간의 기쁨의 주님을 기뻐하는